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측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회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2023년 7월 3일부터 13일까지 강릉 1원에서 진행하며 75개국 400여 팀, 2만 5천여 명의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종교 분야 종목에 교회 합창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세계합창대회는 독일 인터쿨루트 재단에서 주관하는 아마추어 합창대회로 2000년 오스트리아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회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세계합창대회 세계합창대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